아! 안돼! 내 딸기! 딸기만 얼른 주워 먹어야지 뭐 이게 뭐야? 낚시하기 딱 좋은 거치대 예진아? 메로나가 좋아 캔디바가 좋아? 캔디바 메로나 거치대? 완성! 이 중에 진짜 후렌치파이는 이거 하나 이게 가짜라니 가짜라니! 딸기찜 뭐야? 먹지 마세요! 핸드폰에 양보하세요 이게 진짜 계란일까? 거치대일까? 맞아! 진짜 계란이야 계란 거치대도 있어 노른자 이게 가짜라니 이게 가짜라니 헐! 요플레 튕고를 표현하다니 핸드폰뿐만 아니라 명함이나 메모 올려두기도 좋아 내일 친구들 속일 생각에 신난 1인 낚시하기 딱 좋은 거치대